와 여러분 결국 아 오 예스 말랑이 와플펜에 넣는다 너 혼자 해 그런 게 어딨어 좋아요 5천개 넘기면 하기로 해놓고 그건 너가 약속한 거잖아 이 채널 이름이 뭐야 오마이비키 그럼 오비키가 빠지면 돼 안돼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 잠깐만 너 방금 되게 논리 있는 척 했다 논리 있어 아 안해 안해 엄마한테 죽어 와 하기로 해놓고 안 한다고 오키님들 지금 들었죠 하기로 해놓고 안 한대요 난 한다고 안 했어 좋아요 5천개 만들어주신 오키님들 계셔 지금 안 한다고요 아 아 고 말랑이 고대로 딱 해서 구워질 것 같아 안 터지고 내 생각엔 100% 터져 100% 터져서 흘러서 엄청 난리나 안 터진다니까 딱 그대로 딱 해서 와플 모양 딱 하고 익는다고 야 우리 말랑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가도 터지는데 불에다 이렇게 누르면 안 터지겠냐 솔직히 안 그래요 터질 것 같죠 유튜브에서 똑같은 거 구울 때 안에 내용 그대로던데 그럼 너는 안 터진다 그럼 너는 안 터진다 나는 안 터진다 나는 터진다 내기해 내기해 내기? 난 무조건 터질 것 같아 오키님들 지금 댓글에 터진다 안 터진다 댓글로 맞춰보세요 내기해 내기 근데 무슨 내기 할 거야 음 못 맞추는 사람이 엄마한테 혼날 때 책임지고 뒤집어 쓰기 와 그래도 같이 혼나는 게 낫지 난 이거 하기 싫다고 하기 싫은데 혼나기까지 해야 되냐 너 혼자 혼나라 아 알겠으니까 빨리 해보자 으아 내 팔자야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데려올 거야 아 손댔송 시계한 세상 오류네 시경심 야 너 우선 말랑이를 넣어보기 전에 기름칠을 많이 좀 하자 그래 그래 물러붙지 않게 다시는 이런 이상한 거 공략하지 마라 아 머리야 알겠어 알겠어 또 해야지 콜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줘야지 안 눌러붙겠지 야 이거 엄마 오기 전에 다 해야 돼 엄마 지금 시간에 안 와 그래도 몰라 갑자기 와가지고 너희들 뭐하는 거야 하면 어 몰라 아 꺼 에거 자 이제 말랑이를 와 안녕 으응 안녕 누른다 frequention 안녕 잘했어 아 몰라 와 터지냐 아 터지네 봤지 터졌지 와 진짜 터졌냐 좋네 아 와 이건 진짜 고리를 걸 수가 없는데 어머머 어떡해 너 혼자 혼나기 키키키키 오미키키키 와 와 어떡해 어머머 와 와 이거 진짜 난리 났다 와 이거는 놀라 나는 우리 엄마한테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와 터지다니 엄마 오기 전에 치우면 안 혼난다 와 타는 냄새 나는데 한번 열어볼까 오 뭐야 우와 우와 신기해 오 오 우와 와플 모양이야 오 여기 말렁이야 다 우와 진짜 와플 모양이다 우와 신기해 오 오 오 이거 느낌 이상해 만져봐 우와 이거 팝빛 같은 느낌인데 약간 오 여기 천사점톱 우와 이거 이렇게 됐어 와플 모양으로 우와 신기하다 우와 팝잇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포숑포숑하지 않아? 우와 재미있다 오 이 안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여긴 천사 좀 더 굳었나 우와 완전 신기하다 야 근데 집에서 너무 냄새나 문 열어야겠다 어 어 엄마도 야 나 몰라 이게 무슨 냄새야? 못하니? 불 나니 지금? 뭐야? 뭐 했어? 아 그게 이게 뭐야? 또 뭘 와플펜에 넣었어? 어 말랑이 뭐? 아니 오랜이 계속 하자 그래서 와 그래서 말랑이를 와플펜에 구웠어? 어 엄마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랬지? 온 집안의 세상에 고무탄 냄새가 다 나네 이건 너네 타면서 몸에 안 좋은 게 나와 이 냄새 맡으면 너네 건강에 좋겠니? 안 좋은 게 안 좋겠니? 생각해 봐 안 괜찮 그리고 불장난 위험하다고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아 응? 그래 안 그래 오비키 나한테 그래 오리온이 먼저 하자 그랬는데 하잔다고 그걸? 오리온이? 자꾸 이상한 거 해? 불장난 이런 거 위험하다고? 큰일 난다고? 와 진짜 너땜에 엄청 혼났잖아 누나 이거 신기해 안에 점토도 와플 모양으로 됐어 좋냐? 어 신기해 봐봐 오오 어쨌든 우리 엄마한테 혼났지만 대성공은 했어 그래 대성공하자 말랑이 와플펜에 넣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